경기도민이에요! 됩니다 고등학생인데요? 됩니다 저는 중학생이요 됩니다 그럼 요금 할인도 돼요? 역시 됩니다 경기도 거주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다 됩니다 경기도 공유자전거 이용 시 뚝타입 가입 및 접속 사업지역 내 공유자전거 이용 후 결제하면 이용권당 천원 할인 적용 완료 탑승 장소 관계없이 모두 할인받는 경기도 청소년을 위한 원스톱 요금 할인 서비스 이제 할인받고 타보세요 똑똑하게 할인받는 경기도 청소년 공유자전거 요금 할인 서비스